민족학교가 오렌지 카운트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오렌지 카운트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워크샵에선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첨부 서류의 안내, 이민 변호사의 시민권 신청서 검토, 여권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차편이나 직장 때문에 민족학교가 있는 LA까지 오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오렌지 카운트에서 이번 워크샵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들의 시민권 확보가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렌지 카운트에 많은 한인들의 워크샵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은 가든그러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교회에서 8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워크샵 참석을 위해선 민족학교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여권 사진까지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서비스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동안 차편이라든지 직장 문제 때문에 LA까지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